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일인데요. 주식기초강의 141회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 진행 중에 많은 분들이 서로 대화도 나누시고 오늘 과연 주식투자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주식투자에 관한 우리 이야기 한번 풀어보죠. 자 성공담도 좋고 실패담도 좋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뭐 말씀해 주셔도 되구요. 저도 제 지나온 이야기들 많이 비교적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편안하게 한 1-20분만 진행하고 저도 마치기 돌아가겠습니다. 배가 아프거든요.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격식 따지지 않겠습니다. 편안하게. 자 주식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가 어떻게 보면 주식투자에 대한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야 주식투자하는데 뭐 마인드, 심리, 개빼떡이 같은 소리냐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주식투자할 때 기술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알면서 심리가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가서 제대로 실행을 못한 적 많다. 그러면 7번 눌러보십시오. 그런 적 있다. 정말 다 아는데 여기서 정말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잘 아는데도 나중에 지나 보면 다 아는 자리인데도 심리가 막 흔들흔들해서 잘 그렇게 못한 적 많다. 7번 눌러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심리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본인의 기법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고 통계를 낸 이후에 승률이 확실히 한 70% 이상이 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손이 주저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좀 지났으니까 많이 힘드시고 나가기도 그렇고 있기도 그렇고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죠. 여러분들 반드시 본인의 기법을 만드십시오. 그 기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닥터K의 주식기초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할 만한 것은 여러분들이 취하시고 또 아니면 좀 제가 또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본인들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배제하면서 자신만의 기법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관심있어하는 종목에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맞네 맞네 수긍이 가면 본인의 팁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닥터K가 말씀드리는 주식생처부 탈출 팁 2 20일 이평선만 돌파해도 매수하고 20일 이평선 깨질 때까지만 홀딩하자. 그 전략만 써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이 셀트리온은 워낙 강세기 때문에 셀트리온 보다 삼성전자 같은 걸 봐도 돼요. 말씀드렸는데 우상량에서 하자 그랬으니까 우상량으로 130만대 돌파하는 거 이거 잠깐만요. 길이가 더 길어져야 돼. 여기 인근이거든요. 여기가 딱 돌파되는 순간 여기가 돌파되는 순간 이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여기가 130만원이에요. 옛날 가격으로. 그리고 여기가 100만원대에요. 100만원대. 100만원대부터 200만원 갈 때 기관 외국인 얼마나 많이 산 줄 알아요? 여기부터 팔았어요. 이게 슈팅 나와도. 근데 좋다고 개인들은 여기 위에서 사는 게 문제라서 그렇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이전부터 기관 외국인 천천히 사모아가다가 여기서 이제 던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W 넘게 났는데요. 대형 삼성전자가 W 넘게 났으면 뭐 말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팔아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수익 충분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대단한 기법 아니더라도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매도하는 그 기법만 써도 충분히 수익 난다. 라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인정이 되면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확률을 통계를 내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시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샀습니다. 엑셀에 넣는 거예요. 3만 1,300원 그리고 여기서 깨졌네 3만 1,700원에 깨졌네 이러면서 통계를 내야 돼요. 엑셀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귀찮죠? 그 귀찮은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미쳤죠? 그 사람도 진짜 딴 게 미친 게 아니라 하루 총 주식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몇 퍼센트 올랐고 미국 장중에 나스닥 선물 그 다음에 다우존스 선물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땠고 야간 선물 시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반응했고 그때 옵션 가격은 어땠고 여기를 통틀어서 미국 개장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고 전부 다 기록을 다 했어요. 전부 다. 그래가 옵션 테이블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연구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검증되고 나오면 딱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검증 다 마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야 입이 척척 벌어지는 거죠.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승리할 수 없어요. 쉽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쉽게 안 돼요. 알고 있는 다가 다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경험 없으면 안 돼요. 그것도. 예를 들어 이름만 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경제학 박사들이 저기 뭐 청와대에 있고 아니면 정부에 있고 교수할 이유가 없다니까 주식 해가지고 그냥 부자되면 돼요. 왜? 경제학 박사가 이거 이론 모를 것 같아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많이 알고 많이 알고 쉽게 말해서 상위층이 있을수록 더 주식 못해요. 왜인 줄 아세요? 깨졌을 때 인정을 못해요. 야 내가 지금 판단해 봤을 때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주식은 더 가야 되는데 왜 이래 빠지지? 안 돼. 나는 인정 못해. 그런 것들이 더욱더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해되실 거예요. 듣기 마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다 보실 거고 오늘 채팅방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호박고구마님 제가 채팅방 초대하고 싶은데요. 같이 하고 싶으시면 밑에 지금 메일 남기십시오. 참여하시는 거 보이고 댓글은 공부 댓글이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하시겠다 저한테 확인해 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지금 메일 남겨주십시오.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하려고 했는데 좀 기다렸어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러면서도 수없이 시행착오를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완성이 되거든요. 잘 안 깨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러면 나중에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잘 버텨내고 있거든요. 우리 우리 팀원들 잘 버텨내고 있어요. 뭐 들어간 족죽 깨집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버티고 있어. 정말 닥터케이가 지금 방송 강하게 하기 시작한 게 하락장이에요. 그런데 깨지는 게 몇 개 안 돼요. 거의 80% 이상 다 맞아 떨어지면서 다 벌고 나왔어. 거의 거짓말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욕을 날리겠죠. 야 무슨 소리하고 있어. 하는 것마다 깨지면서 지금 손실이 얼만데 그런데 그런 말 못하실걸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락장에서 잘 버텨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요. 이 날을 기다립시다. 이 날을 이 날을 이 날을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족족 다 먹어요. 정말입니다. 왜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웬만하면 가거든. 웬만하면 이상한 거 말고요. 제대로 된 거 웬만하면 간다고요. 지금은요. 진짜 제대로 된 놈 아니면 웬만하면 잘 안 가. 그런데 잘 버텨내고 있다. 시장을 보는 비유나 종목 잡아내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나중에 시장이 계속 이렇게 빠지기만 할까요? 적당히 빠지다. 그런데 진짜 우려되는 거 있어요. 사실은 제가 2007년도에 잘나가다가 2008년도에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제 인생 꼬였어요. 사실은 여기입니다. 끝내주고 갔거든요. 여기 2007년도 그 다음에 독립하겠다고 저 한 달에 110만원 이상씩 돈 유료회비 내면서 배웠어요. 그 사람은 돈 안 아까웠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정말 이제 선물 옵션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악몽이 시작되는데 지금 딱 이 시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잠깐만요. 보여드려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드려야 돼. 이해 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좀 더 빠꼬야 돼. 대략 이렇다구요. 이해 되시죠? 상승 쫙 하다가 밀려버렸어. 그죠? 이거 깨지면 진짜 문제 심각하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기가 더 정확하겠다. 사실 취소 취소 여기가 더 정확해요. 폭락 이후에 조금 모양 다르긴 하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지 아실 겁니다. 반등해가지고 겨우 살려놓으면요. 그냥 좋은게 아니라 반등 가거든요. 끝까지 못가고 다시 밀리잖아요. 이렇게 다시 밀리잖아요. 끝장 나는 겁니다.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전부 다 곡소리 나는 거예요. 정말 이해 되십니까? 이런 것을 제가 봤다구요. 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제가 거품을 물죠. 왜 거품을 물느냐구요?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죽을 줄 모르고 삿가욕하니까 거품을 물죠. 언제? 언제? 이럴 때 삿가욕한다고요. 삿가욕 얼마가 올랐는데 예? 10% 빠졌어. 삿가욕한다고요. 흠 그러면서 제가 쓴소리 막 날렸어요. 다음에 죽는데이? 지금 안판대. 자기는 수익이 안나면 안판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샀는가 하면 그거 샀어요. 기스트 그래서 제가 방송했어요. 기스트 언제 샀는가 하면 여기 샀어요. 여기 샀어요. 4,400원에 이야 사도 꼭 희한한 데서 척 꼭대기에 사. 진짜로 올라간 거 못 끊어내고 밀리면 끊어야 되는데 버티가지고 결국은 2,600원인가 팔았어요. 닥터케이가 이야기하기를 방송에서 여기서 사면 안돼. 내 같으면 여기서 샀으면 샀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6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여기서 사면 손해보는지 실패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5% 먹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잡주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매수 타이밍이 좋으면 먹는다니까요. 매수 타이밍이 나빠가지고 버티다 버티다 반토막 나가고 판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옛날에 적당히 버티니까 시장 좋아하고 적당히 먹었거든요. 안판대. 왜 팔았는가 몰라요. 도저히 안되겠지. 이제 시장이 그렇게 매매 에 대한 본인이 버릇이 습관이 잘못 떨어지면 안된다고 제가 일침을 놓은게 시장 좋은데 웬 쓴소리 그게 그 이후로 빠졌어요. 시장이 거짓말 아닐겁니다. 보십시오. 5일동안 오르기 전에도 닥터케이가 감히 저점을 예측해봅니다. 하고 난 다음에 5일동안 오르고 장 좋은데 웬 쓴소리 하고 난 다음에 쭉 빠졌어요. 제가 맞췄다고 이야기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버릇들 제대로 된 매매 기법을 몸에 베이도록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습게 안다는거죠. 직장인이거든요. 직장인인데 이런거 하고 있어요. 되겠어요? 안돼요. 안돼. 안돼. 안된다니까? 보고한다고 미팅한다고 더 갖다 놓으면 박살나 있다니까요.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저 경험이 있어요. 이거 산 친구인데 잠깐만 이거 산 친구인데 제가 친구에요. 고등학교 대학교 얘가 여기 샀어. 최고 꼭대기 이야 진짜 어떻게 사면 그렇게 꼭대기에만 사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아직 안팔았을걸? 유상전자 무상전자 다 받았어요. 얘하고 내가 밥을 먹으러 갔어. 얘가 회사에 왔었어요. 밥 점심시간에 돼가지고 밥 안 먹을 수 없잖아. 한빛소프트라는 걸 제가 옛날에 갖고 있었는데 스타크래프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나라 스타크래프트가 막 붐이 일고 하길래 배급사가 누군가 보니까 한빛소프트야. 여러분들 연령대 30대 40대 이상 되면 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강안리 해변가에 게임 보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게 상가가고 있었어요. 근데 밥 먹으러 왔기 때문에 야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뭐했는데 갔다 왔어요. 상가 풀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나중에 어떻게 팔았는지 알아요? 한가 막고 팔았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기준이라든지 종목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상가가다가도 풀리고 난리부룹을 주는데 이런데 꼭대기 사서 외근 갔다 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개념 없는 분들 많아. 진짜로 우리 최측근 지인들 중에서도 3,4천만 원 주식하면서 양봉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야 형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야 그러면 너 적어도 양봉 넣을 때만 사도 별로 실패 안 한다. 양봉은 알지? 양봉이 뭔데? 이랍니다. 그럼 3천만 원 주식 사고 있어요. 여러분 돈 벌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죠? 이입니까? 호박고구마님 자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공공입니까? 오오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인 것 같네. 공공 ppk 567 꼴뱅이 네이버 자 공공 맞아요? 숫자 네 숫자 공공 지금 바로 날려드립니다. 지금 날려드리면 비번을 알려드릴 건데 메일로 근데 개인적인 건데 호박고구마보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호박이라니까 못생겼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호박고구마라는 건 고구마가 호박처럼 큰 거 접 그 뭡니까? 그거 한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좀 더 희망차고 밝고 멋있는 걸로 좀 했으면 더 좋겠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카카오톡에 우측 하단에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에 닥터케이치 치시고 비번 제가 알려드리는 거 메일에 입력하시고 조금 있다가 방송 끝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직업 나이 투자금 규모 거주지 이런 거 알려주시면 도움됩니다. 호구조사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포팅 어느 분야에 할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신의 기법 완성되지 않고 남의 이야기 듣고 여기 돈 많은 김여사님 친구 친구가 이야기해준 것 들은 죄다 했길래 제한테 혼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한 죄라고 다시 적으라고 그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보기에 진잡니다. 조금 아직까지 더 다듬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지만 근데 김여사님 왜 공부한 거 왜 그거 안 합니까? 왜 안 올려요?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야기 안 해줍니다 앞으로 방송은 열심히 하시는데 공부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면 대답 많이 줄어듭니다. 방송은 열심히 들으시는데 공부 안 하면 기준에서 탈락입니다. 홍혁진 님도 공부하시고 같이 알고 싶으시면 공부하십시오. 공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가 호박 고구마님 이런 분들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왜 대단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대단할 수도 있는 채팅방이 왜 가려서 이렇게 선별하는지 아십니까? 시너지를 갖기 위해서 그럽니다. 한 분야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한 분야에 열심히 꾸준하게 변함없이 쭉 계속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말하는데 깐죽깐죽 거리고 예? 안 할 말로 잘난 척하고 끼들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허리거든요. 다 알아요. 글로 봐도 다 알아요. 어느 정도 묵묵 하게 기다리고 묵묵 하게 열심히 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 시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하고 채팅방 안에 있는 팀원들하고 시간 없어도요 하루에 20분 30분 없으세요? 하루에 3개 보고 밑에 오늘은 뭐 공부했습니다. 남길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시간 없는 거 이해되십니까? 저도 거짓말이고 저도 시간 없어서 공부 종목 많이 못 이렇게 개발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거지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음먹고 하려면 방송이 10분짜리가 대부분이에요. 주식 기초강이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딱 알고 싶을 때 간단하게 바라고 지금은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끊기고 시간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그만큼 안 되고 하면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10분짜리는 딱딱딱딱 웬만하면 바지거든요. 화장실에서 보십시오. 그리고 식사하면서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화장실에서 보아요. 뉴스 검색하고 핸드폰 거의 손에 안 나요. 자다가도 30분 1시간 만에 거의 버릇 버릇에 가깝게 미국 시장 체크해요. 그게 저한테 안 좋죠. 그런데 버릇 비슷해요. 그게 잠이 안 와요. 깨요. 저절로 그만큼 미쳐있어요. 사실 미쳐야 미친다. 앞에 미친다는 크레이지 뒤에는 리치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 미쳐서 만시간의 법칙 이런 거 있죠. 저는 만시간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더디네요. 아직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어요. 저를 믿고 있습니다. 그 성공이 물질적인 성공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제가 스스로 인정하기에 야 닥터 K야 너 정말 멋지게 성공했구나. 반드시 그런 날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저 혼자 말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제가 시드니 호주 지부장님 있거든요. 피터 님이라고 지금 있는데 아니 홍콩에도 계시고 뭐 러시아에도 계시고 있다는데 열심히 안 오시니까 그냥 속된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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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요. 전 세계에 닥터 K 방송 듣는 그런 사람들 제 페어널은 지부가 생기고 평양에서 닥터 K 방송을 듣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통일되면 평양에 우리나라 유튜브 방송한 거 풀릴 거 아닙니까? 통일이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년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독일이 통일될 때도 아주 아주 어떻게 보면 해프닝에 가깝게 그렇게 됐다.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총리가 말실수에 가까운 말 한마디 때문에 동독과 서독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 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재방송 들을 날 멀지 않았죠.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긴 이야기하면 너무 지겨울 테니까 여러분들 식사도 좀 하시고 저도 밥도 좀 먹고요. 또 힘내서 으쌰으쌰 합시다. 그리고 호박 고구마 고구마 지금 제가 바로 날릴게요. 음악 잔잔하게 들으면서 마무리 하기 전까지 음악 틀어놓을게요. 어차피 편안하게 한다 했으니까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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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박 님이 음 아이디가 아이디가 아니죠 매일 실시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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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죠. 지금 계시는 분들 말고 방송 들으면서 뺏다 가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 잉 흠 니가 뺏다 가게 생각하고 뺏다 가게 보면 니 인상도 니 인생도 뺏다 가게 돌아갈 거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댓글 희한하게 달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저는 솔직히 저한테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싫어요 누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아니 좋고 싫으면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는 게 뭐 그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 싫어요 누를 수는 있는데 저는 한번도 진짜 싫어요 안 눌러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용이 정말 저질스럽고 인격적으로 너무 모자란 방송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들 보면 주식 방송이 아니더라도 쌍용하고 희한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이 좀 다르다고 싫어요 막 눌러져 있는 거 보면 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에 봐도 별로 이상하지 않는데 싫어요 눌러져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뺐다간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 네 인생도 뺐다간이 돌아갈 거다. 다시 한 번 엑침 넣습니다. 망가짐을 곱게 써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죠? 저 제외할게요. 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싫어요 싫어요 눌러야 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싫어요 달려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방송하면 해보지 됐고요 달립니다 그런 사람들 일대일 대면해서 이야기해보라면 말 한마디도 못할걸요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그죠? 매일 보냈습니다. 매일 보냈습니다. 나 호박이라기 좀 그래 그러니까 호박 말고 좀 멋진 걸로 좀 바꿔주세요 호박 호박 이렇게 부르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영양이 있습니다 호박 고구마가 얼마나 좋은 뜻인지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제 기준에선 조금 그러니까 양임의 멋진 이름으로 바꿀 때 좋겠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또 채팅방 새로운 디먼을 같이 한번 또 초대해 봤고요. 다른 분들도 공부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초대하고요. 정말 남들이 보기에 우와 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오랜 시간동안 여러분들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좀 많이 했어요. 그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고요. 닥터K 무료방송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말바꾸기 하지 않겠습니다. 지인들에게 SNS 추천해 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추천방송들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추식기초강의 공부하시면 추식생처부 탈출하는데 전혀 무리 없다. 다시 한번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도 놓을텐데요. 이제 닥터K 유튜브에서 광고를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닥터K 열정적으로 방송한다 싶으시면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열정 쉬엇 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닥터K 또 힘내서 하겠습니다. 자 내니 눈딱 I'm 닥터K야 바이바이 열정 쉬엇 하시고 한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